제가 평소에도 되게 리스펙하는 우리 립재현이. 댄스계에서 이 언니는 영우, 천재 다 갖다 붙여도 돼요. 항상 휩쓸고 다니는. 립재현이면 사실 너무 든든하죠. 리에이.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겁이 없어요. 춤에 있어서 진짜 겁이 없어요. 배울 점이 많은 동생이죠. 제가 동생 같잖아요. 그런데 얘가 동생. 힙합계에 많은 레전드를 찍은 친구여서 언더부터 메이저까지 정말 차근차근 콕콕 씹고 씹어서 올라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든든하고. 인상 잘했는데. 우리 하리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세대의 영우? 이 친구가 있어서 다음 세대의 댄서들에게 굉장한 영감과 굉장한 힘이 될 그런 친구예요. 저요?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글쎄요, 그건 할래. 글쎄요. 글쎄요. 감사합니다.